수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사분석사 형사법과 범죄학부분을 맡고 있는 고비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총론 부분을 4번에 걸쳐서 봤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서 설명드리려고 좀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내용 잘 보시고 다섯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그 부분이 좀 포인트가 진짜 어려워서 거기 거의 틀리시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죠. 이번 시간과 이제 다음번 시간까지 해서 제가 최대한 두 시간 내에 이제 강론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도 내용이 좀 많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설명드릴 걸 설명드리고 해서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바로 갈까요. 개인정법에 대한 재료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강론 쪽에서는. 보통 강론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각칙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살인죄 먼저 보시게 될 건데요. 생명 신체에 대한 공격 행위라. 살인이라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라는 거는 언제부터 사람이냐 이게 문제예요. 이 시기라는 게 시작점이거든요. 사람의 시작점은 보통 분만 개시설. 진통설에 입각합니다. 우리 형법은. 그래서 엄마 배에서 나오기 위해서 진통이 시작됐으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산부인과 의사 같은 분들이 잘못해서 죽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요즘은 거의 없는데 기술이 좋아서. 예전에 조산사나 산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럴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통설에 입각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종기. 인간이 끝나는 점은 뭐냐. 신박이 정지될 때입니다. 아직 뇌사설이 아니에요. 뇌사설이 유력하지만 아직까지는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작위한 살인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이걸. 그때도 뭐 부작위범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미신범 같은 건 안 됩니다. 뭐 기도를 드렸더니 죽더라. 이런 건 말이 안 되고요. 요거 이제 보험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생명보험을 가입시킨 후에 이거를 어떻다? 추돌하는 방법으로 이제 살해했던 케이스인데 요 케이스에서 어떻다? 고입증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건 최근에 있었던 사안이죠.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죄만 해서 금고 2년의 형만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금고 2년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케이스도 있었다라는 거고 정당방위나 정당위가 되는 경우는 위협성이 조각될 것이고요. 예비음모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살인죄는. 살인죄는 예비음모가 있으니까요. 존속을 살해하면 형량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 존속이라는 개념에 진짜 나의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입양아가 아니면 혼해자가 혼해자는 보통 예전에는 사생아라고도 불렀는데 법적으로는 혼해자라고 부릅니다. 친엄마를 죽였을 땐 어떻게 해볼 거냐 그러면 보통사례죄냐 아니면 존속사례죄로 봅니다. 생모는 보통 본인이 낳았다고 생각하니까 자녀가 죽였을 때 이거는 뭐 존속사례를 보죠. 하지만 친아빠를 죽였을 때는 아직은 인지가 되지 않았다. 이게 법적관념이거든요. 친아빠를 죽였을 때는 보통 살인죄로 봅니다. 엄마는 배에서 나온다는 표현을 쓰죠. 엄마는 배에서 나오니까 그거는 엄마라는 게 확실한데 아빠는 생김새에서 아빠라는 걸 추론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DNA검사 같은 것도 하지만 그래서 인지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보통 살인죄뿐입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 좀 알아주셔도 좋을 텐데 갑과 을이 공통으로 만약에 갑의 존속을 살해했을 때 그때는 갑과 을은 모두 갑의 존속에 대한 존속사례죄가 성립은 합니다만 이때 을은 이게 뭐냐면 갑의 존속을 A라고 칠게요. 갑은 아들이었고요. 여기 을은 엄마입니다. 그러면 아들과 엄마가 아버지 즉 남편을 죽였어요. 이런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A라는 분도 좀 문제가 있었던 분인데 가정폭력을 일산든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빠를 어떻게 해야 돼 살해하게 되는데 이 엄마 즉 부인이 가담하게 된 거죠. 갑의 입장에서는 R이 엄마고 A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부인인데 그때는 모두가 이제 갑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여기가 존속범죄가 되니까 갑의 입장에서 존속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때 어떻다? 을은 보통사례죄로만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33조 기억나시죠? 33조 본문과 단서구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판례는 이렇게 가는 거죠. 영하사례죄는 감경됩니다. 그래서 이 분만종 분만직후에 대해서 죽이는 건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 존속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존속이 죽여야 되거든요. 영하를. 근데 이 법률상 부가 아닌 사실혼관계의 동건함은 존속으로 볼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영하사례죄를 감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영하사례죄가 감경이 되려면 확실히 법률상 혼인관계의 구조가 있어줘야 된다. 촉탁 승낙사례죄는 이거는 진지하게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죽여달라고. 제가 만약에 7,80 먹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인데 진지하게 누군가에게 저를 죽여달라. 제 부인한테 죽여달라. 약 좀 먹여달라. 이래서 죽였다 하면 우리 부인이 어떻게 되냐. 근데 사람이 부탁을 했었다 하더라도 이걸 죽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법상. 그래서 이때는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면 승낙사례죄가 되긴 하는데 보통 사례죄보다는 조금 빼주는 그래서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처럼 해서 좀 많이 빼주거든요. 1에서 10년. 그래서 이게 진지한 촉탁이 있다라면 좀 빼주죠. 다만 이게 요즘은 이런 건 있어요. 연명치료 중단법이 만들어져서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돼서요. 촉탁 승낙사례죄가 아닙니다. 합법이에요. 2019년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들이 하고 그러면 촉탁 승낙사례죄지만 의사가 진지하게 다 사인받고 다 하면 만약 이렇게 진짜 말기, 암환자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합법적인 구조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안락사 또는 존엄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살교사나 방조죄도 있습니다. 자살이나 방조죄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자살하려는 사람한테 약을 갖다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살의 교사나 방조거든요. 다만 이게 자살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지 자살에 대한 의미를 모르잖아요. 유아처럼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의 자살을 교사 방조한다면 이거 자살교사가 아니라 방조 그냥 저거예요. 보통 사인인데 어떤 케이스였냐면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좀 상태가 좀 이상했는데 7살짜리 아들, 3살짜리 딸 이렇게 데리고 바다에 들어갔대요. 자살하자고. 근데 얘들도 같이 들어간 거지. 그랬다가 이 엄마는, 이 마도는 갑자기 이제 삶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서 세엄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7살짜리하고 3살짜리 아들하고 딸은 너무 어리니까 사망했다고. 근데 이제 엄마가 주장하기를 자기는 살인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얘들한테 자살하자고 얘기했고 얘들이 알겠다고 하고 따라 들어왔으니까 자살의 방조나 교사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형량이 이게 낫거든요. 그랬더니 법원이 아니 엄마 너는 자살의 교사나 방조가 될 수 없는 게 7살하고 3살짜리는 자살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 얘들은. 자살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자를 자살집했다고 한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엄마는 뭐다? 보통 살인죄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판례를 만들었죠. 위계나 위력의 한 살인이라는 것은 속임수 같은 걸 사용한다거나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위계나 위력의 한 살인이나 보통 살인죄나 존속 살인죄나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여기도 합의동사 같은 케이스가 나오는데 원래 합의동사는 같이 죽자고 해서 자살을 같이 동무했다가 이런 거예요. 같이 자살을 동무했다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그러면 제가 살아났을 때 저를 자살교사방조로 처리합니다. 합의동사하고 좀. 같이 만약에 제 부인하고 저하고 같이 죽자고 해서 약 먹이고 나도 약 먹고 해서 죽. 그런데 여기는 약이 효과 때문에 죽었고 나는 깨어났단 말이야. 같이 죽기로 했는데 합의동사인데 나만 깨어나면 보통 저는 자살교사방조로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는 해요. 만약에 제가 일부러 부인만 죽이려고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부인만 죽이려고 같이 자살하자는 식으로 하고 속이고서 여기서 먹이고 얘는 빨리 먼저 가는 거 보고선 나는 약 한 개 먹고서 죽은 척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다면 그러니까 여기도 돈방자살한다는 걸 상대방의 기망에서 자살게 했다면 이때는 위계한 살인죄입니다. 이건 합의동사구조의 자살교사방조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실제야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워낙 다양한 사건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상해죄라는 것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신체의 완전성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렇죠? 이 훼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능훼손. 신체에 대한. 그런데 이게 정신적 기능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해가 얼굴이 깨진다거나 치아가 나간다든지 골절된다든지 100% 이건 상해인데요. 그런 거 말고도 일시적으로 때렸대요. 그런데 한 20분 정도 기절했답니다. 20분 정도 기절이면 크긴 큰데 이것도 상해라고 봤어요. 이것도 상해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기능상해 이게 보통 20분 정도의 기절사건인데 조폭 비슬만한 양아치들이 돈 뜯으러 왔다가 일식집 운영하시는 노바다야끼라고 예전에 불렀는데 요즘은 이자카야 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사장님을 되게 협박했던 거예요. 한 두 시간 동안. 이분이 이제 기절해버렸고 그랬을 때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이거는 상해재로 봐야 되겠다. 이런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위협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행위 같은 건 위협성이 조각되는 거고 단순히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거 가지고는 폭행으로 보지 상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나기 때문에 물론 살도 다시 나지 않소. 중상해재는 이거는 난치, 불구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치아가 좀 부러졌다 이 정도 가지고는 요프 차이과상 같은 건 뭐냐면 요부라는 게 아시겠지만 허리에 약간의 차이과상 같은 거. 이런 건 안 돼요. 실명이라든지 아니면 연구마비라든지 이런 게 중상해적 성질이고요. 특수상해라는 건 여러 명이 후두를 치는 겁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이라는 관점이 뭐냐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공격하는 그런 구조고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상액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휴대한다는 개념은 넓게 이거를 휴대한다는 개념은 진짜로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넓게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꼭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용한다는 관점이죠. 뭐냐면 자동차를 가지고 들이박은 케이스가 있어요. 죽이려고 들이박은 건 아니고 진짜 리얼리 세게 부딪히면 자동차로 그건 죽으라는 거니까 살인이고 살인미수고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아주 살살살 범퍼로 밀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앞에 서 있는 자를.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빠지면서 다리를 약간의 골절을 입었다는 케이스인데 그러면 이때 특수상해냐 그러면 얘 100% 특수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골절이 아니었고 그랬다면 특수폭킹이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상해치사는 상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가 필요하죠. 결과적 과정은 뭡니까? 이런 얘기가 나고요. 상해죄는 동시범특례가 있습니다. 그때 동시범에서 보셨지만 상해죄와 폭행죄 같은 건 동시범특례가 있어가지고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면 공동전범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데 상해, 폭행, 폭행치사상 이런 거에 적용되지 강간치사상이나 살인죄 또는 강도치사상 같은 데 적용 안 돼요. 이런 데 적용 안 됩니다. 어디까지라 폭행과 상해 개념에서만 적용됩니다. 상해죄의 동시범특례는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폭행죄라는 건 때리는 건데 그런데 이게 때린다는 게 실제로 때린 접촉이 있어야 되냐 그렇진 않아도 돼요. 그래서 신체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근접거리 유형력이 행사됐다면 그러면 폭행죄입니다. 이렇게 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고막을 자극할 정도로 고성을 지는 것도 폭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폭행이 안 되는 건 단순 고성이나 단순 욕설은 안 됩니다. 아니면 소화기를 사람이 없는 데다 던졌다든지 대문을 발로 찼다든지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폭행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폭행죄는 반의사 불법죄긴 한데 특수나 상습이 되면 반의사 불법죄가 아니고요. 미수범 같은 거 없어요. 거동범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서. 그 다음에 폭행과 협박도 정도가 있어서요.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말씀드리면 여기 위로 올라가면 쎄지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약해집니다. 위로 올라가면 이거는 쎄지고 밑으로 가면 낮아지는 건데 여기 얘기는 뭐냐면 잠깐만요. 다시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강도죄나 강간죄 같으면 진짜 저항을 곤란케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폭행죄는 그 정도는 아니고 유용력 행사 정도면 되고요. 이게 공짓방이나 업무방위죄 같으면요. 좀 더 넓게 봅니다. 그래서 막 권세를 떤다고 보통 부르는데 위세를 떤다고 하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이것도 공짓방에서는 인정이 돼요. 폭행죄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폭행이라고 소리 지르는 정도 가지고는 고막이 찢어질 정도가 아니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 정도도 되죠. 소유죄 같으면 노래 부르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폭행협박이 세지고요.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좀 약해진다. 범죄 유형에 따라서 폭행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폭행죄라는 게 따로 있고 강도나 강간 또는 공짓방 업무방해죄 소유나 내란 이런 데도 폭행이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폭행협박이라는 게 수단으로 사용되는 건데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게 특수폭행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상에서도 단체는 다중에 위력을 쓴다거나 위험한 물건인데 휴대한다는 개념은 사용한다는 개념이고 자동차 같은 걸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데는 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특수 들어가도 반사불벌죄 아닙니다. 반사불벌죄 아닙니다. 상습, 종속폭행도 그렇고 종속이 아니라도요. 상습폭행이라든지 특수폭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상 같으면 우리가 보통 보험 쪽이시기 때문에 이게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과실치사는 반사불벌죄가 아니고요. 과실치상이 반사불벌죄인데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이런 것도 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사불벌죄는 얘 밖에 없어요. 나머지 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상이라는 게 업무가 뭐냐 그러면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들은 의사선생이 산불계의사선생이 이걸 정리를 못해가지고 사망케 하는 사건에서 있었고 아니면 부정...